이번 시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스마트폰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키보드가 없습니다 키보드는 뭐냐면 문자를 입력하는 장치를 키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키보드가 어디 있냐면 키보드가 필요할 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제가 여기에 이 위젯 있죠 이 위젯은 뭔가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위젯인데요 이 위젯을 이렇게 터치하면 검색어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키보드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폰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 시간에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스마트폰에서는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부터 시작해서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웹페이지에 접근을 한다거나 사람들이랑 최근에 유행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문자를 입력을 하니까 문자 입력할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 입력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아무래도 위축되고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입력하는 앱을 하나 실행을 시킬 거예요 메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앱이고요 홈 화면에 없으면 이렇게 메인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앱이 있을 겁니다 여기 메모라고 적혀있는 앱이 여기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이렇게 메모라는 앱을 실행하면 첫 번째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작성한 메모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를 추가하고 싶을 땐 여기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메모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메모라고 하는 건 문자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키보드가 자동으로 나타났죠 그럼 여기 키보드에다가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과 여러분의 키보드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생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은 설정 버튼인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세로 키패드 모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한글, 영문, 숫자 키보드가, 숫자 및 기호가 있는데요 각각의 문자별로 어떠한 형태의 키보드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키패드와 키보드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키패드라고 적혀있죠 예를 들면 한글 문자는 3 곱하기 4 키패드를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현재 상태가요 자 이거를 이렇게 터치해보면 자 3 곱하기 4 키패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녹색불이 나와 있는 게 그럼 제가 이거를 쿼티 키보드로 선택을 바꾸고 예 그럼 쿼티 키보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백버튼 있죠 백버튼을 이렇게 눌러보면 자 메모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키보드가 없죠 이런 경우에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면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아까랑은 다른 모습이죠 이게 이제 쿼티 키보드라는 거고 쿼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키보드 있죠 그 키보드가 그 키보드의 자판별과 동일한 또는 비슷한 형태의 키보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버튼들의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버튼 중복되는 하나의 버튼에 하나의 기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빠르게 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방식은 기존의 핸드폰에서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3 곱하기 4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한글 말고 필기인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기인식으로 바꾼 다음에 백버튼을 누르면 자 키보드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다가 제가 안 안이라고 써지죠 영 하 세 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띄어쓰기 이렇게 필기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3 곱하기 4 방식의 키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곱하기 4 키패드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왜 3 곱하기 4냐 자 행이 1,2,3이고 열이 1,2,3,4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 방식의 키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버튼에 여러 개의 문자가 찍혀 있어요 자 ㅅ, ㅅ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만약에 제가 ㅅ을 입력하고 싶으면 한번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ㅅ을 입력하고 싶으면 여기 ㅅ이 ㅅ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두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하면 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ㅅ을 누르고 싶다 ㅅ을 입력하고 싶으면 ㅅ 한번 누르고 ㅌ 한번 누르고 한번 더 누르면 ㅅ이 되죠 그 상태에서 한번 더 누르면 ㅅ이 됩니다 하나 둘 세번 누르면 ㅅ이 되는 거죠 ㄷ도 마찬가지예요 세번 누르면 ㅅ이 되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초성, 종성, 중성을 이용해서 문자를 한번 작성해보죠 안녕하세요를 제가 입력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는 제일 먼저 ㅇ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요렇게잖아요 이 그 다음에 이 요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점을 붙이면 아가 됩니다 이가 그리고 니은을 하면 아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0을 할 때는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니은 그리고 여잖아요 여 그러면 여는 이 앞에 점이 두 개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을 이번에 먼저 찍는 겁니다 점점 그리고 이하면 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응하면 0이 되죠 하는 히읗이니까 두 번 누르고요 이하고 아니까 히읗 뒤에 점이 붙죠 그러면 점을 누르면 하가 되는 겁니다 세 점 이하고 세는 이 이가 두 개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 가로줄을 두 번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세가 되죠 요 이응 그리고 의에 점이 두 개 붙어야 되니까 먼저 점점 의하면 요가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어 안녕하세요 라고 한글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띠어스 그 줄바꿈은 요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요 기호 보이시죠 요 엔터라고도 하는데 요걸 누르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자 요기 보면 어 요기 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요거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확대를 좀 해보면 자 요기 점 요기 이 수직 막대기가 깜빡깜빡하죠 저건 뭐냐면 저런 걸 보통 커서라고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이 커 어떤 문자를 입력하면 이 커서가 위치하는 곳에서부터 문자가 입력됩니다 예를 들면 0과 하 사이에 커서가 있잖아요 제가 요렇게 입력하면 바로 0과 하 사이에 문자가 입력되는 거죠 저게 바로 커서라는 거고요 자 제가 엔터를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서 커서를 줄바꿈을 했었죠 방금 전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영문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영문 자 요기 보시면 한영이라고 적혀있죠 요거는 한글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영을 누르면 현재 이 키보드의 상태가 영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한영을 누르면 한글로 바뀌는 겁니다 자 한영 누르면 영어가 되죠 다시 한영을 누르면 다시 영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문 키보드 자판으로 바꾸시고요 요기다가 헬로우 H E L L O W O R L D 요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줄바꿈하고 자 대문자를 입력할 땐 요기 있는 요 위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살표 있죠 요거를 요렇게 눌러주면 얘가 강조가 되죠 그리고 이게 대문자로 바뀌죠 다시 요기서 H 누르면 예 대문자가 나오고요 요렇게 누르고 E를 누르면 대문자가 나오죠 근데 그다음부터는 소문자가 돼요 한번 입력하면 그 다음에 요기 있는 요 요게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요걸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H E L L O W O R L D 요렇게 하면 대문자로 쭉 입력이 되는 거죠 요렇게 요기 있는 요 요 키 시프트라고 하는데 이 키를 이용해서 대소문자를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거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요기 있는 1 2 3 기호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요거를 터치하시면 숫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문자를 입력하고 싶으면 자 요기 보시면 요기 그 기호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요렇게 특수문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특수문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적혀있죠 요거는 10페이지 중에 1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뜻인데 요렇게 해보면 다른 특수문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입력하면 입력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한영 그 키보드 사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기능이 있어서 설명드리고 예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요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음성으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제가 요거를 요렇게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말하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하세요가 나왔을 때 말을 하면 요게 입력이 됩니다 자 지금 입력이 됐는데 이게 인식률이 아주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또박또박 입력을 하셔야 되고 어 사람 이름 같은 고유명사는 잘 잘 인식을 못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뭐 보통 명사 이런 것들은 잘 인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안녕 하 세 요 이렇게 입력을 하죠 오타가 있네요 그런 경우는 편집해서 수정을 하셔야죠 사 과 또 틀렸네요 안드로이드 예 안드로이드는 정확하게 인식하네요 자기가 안드로이드니까 요렇게 이제 음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보드 입력하는 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요 동영상을 예 천천히 보시면서 반복 시청하시면서 예 충분히 연습을 하셔서 여러가지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100%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문자들이 있으면 거기 특정한 문자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옮긴다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는 수업이 편집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막제공자